안녕, 난 타요야! 또 커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! 이번에는 타요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. 어때?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지! 아, 고마워, 타요. 뭘, 시원한 바람을 쐬니 더 멋진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, 어, 근데 비가 올 것 같아. 어, 아냐. 오늘 비 안 온댔어. 괜찮아. 어?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. 뭐? 아, 아냐. 이 정도 가지고 뭘. 그래도 천둥은 안 치잖아. 으악! 그만 돌아가자. 으악! 응. 다음 날, 로디는 토니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왔어요. 으악! 으악! 됐다, 그렇지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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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니, 드디어 우리 차례야! 어, 오기 왜 그래?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. 으이익! 으이익! 야아아악! 으악! 으악! 토통이 괜찮아? 어, 괜찮아. 내가 얼른 가서 토토를 불러 올게. 조금만 기다려. 도니! 이게 아닌데?